한글자막 by 한효정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주저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죽게 승복하리라 죽게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죽게 승복하리라 죽게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해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죽게 승복하리라 죽게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주어주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붙듯이 주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죽게 승복하리라 죽게 나가리라 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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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을 붙듯이 하나님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내 삶 속에 인도하시는 주이라시 하나님 내 삶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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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